연호부터 자기소개 그럼 연호부터 자기소개 마이크 나와 이제 나오네요 연호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빛나는 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4차원 반전 매력 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꽃보다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지휘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왕냄 낸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왕냄 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브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무브랜드 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브랜드 아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평창에 오게 됐는데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평창올림픽에서 많은 고생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평창올림픽이 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이사한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네. 많이 추우신가요? 재밌었어요. 다들 뿜뿜 해주셨나요?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 바로 저희 어마어마해라는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무브랜드들도 어마어마해 EVM 버전으로 아주 신나는 분위기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쵸? 아쉬워요. 울지마. 네. 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활동했던 곡이죠. 꼼딱마라는 곡을 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모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